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쇼다운 하다가 티밍 박살하기 딱 좋은 캐릭터 버즈 아니 박살이 아니죠 배신으로 야금야금 갉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일단 강해져야돼 티밍을 부수려면 힘이 있어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킬도 해야되고 한번 얘네랑 티밍하는 척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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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어 문드러진 티밍을 없애주겠어 누구부터 없앨까 데릴부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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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로 공 있어 바로 다 컷해버렸죠 자 1대1이다 이 썩어 문드러진 티밍을 내가 없애고 정정당당한 이제 브루일스타즈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바로 그렇지 좋습니다 바로 이로 가서 뺏어버리고 머리고 그렇지 진 화났죠 진 부들부들합니다 어쩔건데 어쩔건데 가라 아이고 진 화났다 아이고 진 화났다 티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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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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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때려 때려봐 아니요 궁채요 나로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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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모티스 잡는건 살짝 영양가 없으니까 잔액부터 잡아볼까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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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진짜로 아하 진짜로 아하 일단 가지 저거 할게요 일단 가지 저거 할게요 아하 따라갈거야 궁 안써 잘가고 아하 유튜버 같은데 저도 유튜브 콘텐츠 좀 뽑읍시다 같은 유튜버로 써 좋네요 공포에 떨고 있지 애들고 따라가볼까 아하 컴온 궁채어줘 궁 아니 궁채어줘 궁 궁 궁채어줘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너도 너도 들어가 아하핳 잠깐 써지는 박스인데 오케이 밑으로 컴온 티밍 안 할 거고 바로 박살 내버리고 바로 기절 걸으면서 컷 해주고 아하핳 궁채 와서 으아아아 가버리고 재밌다 확실히 재밌다 오케이 일로 가자 같이 잡으러 가는 거야 임마 도망가구요 아이 티밍 안 할거야 난 티밍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빠져주고 이번엔 바로 스티라로 어이구 실수했다 와 나 진짜 뭐했어 이러면 티밍 쟤랑 못하잖아 확실히 재밌다 오케이 실외를 일단 사자 저 이제 양보해주고 이러면 좀 양.. 실외를 사겠죠 그리고 바로 배신각 보는거지 누굴 배신할까 하나 양보하고 두개 먹기 하나 양보하고 두개 먹기 하나 양보하고 두개 먹기 아 내 눈 오 저거는 좀 착한데 마음이 약해지는데 저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걸로 마음이 약해지면 컨텐츠가 컨텐츠가 아니죠 어쩔수없습니다 어쩔수없습니다 어이구 잡았죠? 바로 빠지고 미안하다 도망가고 도망가고 아 집에 여기서 나와 오케 막판막판 바로 달려가서 오? 저 잠수? 개꿀이죠? 아싸 펜꺼 뺏으러 갈게요 바로 펜꺼 뺏으러 갈게요 바로 그렇지 어? 변수다 이래서 오토궁 누르면 안돼 짭티밍 한번 찾아볼까?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이제 주구요 공채원 맥스 잡으러 갈게요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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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들인가? 아 레전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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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은 레전드 장면 뽑았어 괜찮은 레전드 장면 뽑았어 괜찮은 레전드 장면 괜찮은 레전드 장면 스픠리